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네비킹입니다. 오늘은 4천점에서 소식이 전해왔네요. BMW 신형 7 시리즈에 리어 모니터를 장착하는데요. 리어 헤드레스트 쪽 보시면 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. 해서 이렇게 중정형 브라켓을 이용하여 개조작업을 진행하여 완벽하게 적용해 보았네요. 터치로 적용되는 Q125 리어 모니터를 완벽하게 BMW 7 시리즈에 적용했습니다. 슬림하고 멋진 안드로이드 리어 모니터 적용되었구요. 7 시리즈 경남 4천점에서 시공했습니다. BMW Q125 안드로이드 리어 모니터 문의주시면 언제든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 경남 4천점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. 지금까지 좋은 소식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